해외에서 공부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는 너 괜찮아, 너 괜찮은 거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제 손에 있었던 시집이 마종기 선생님의 시집이었습니다 그 시집에서 하는 얘기 그 시인의 삶이 본인이 의사였고 잘 살려고 도미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외로운데 너무 외로워서 밤마다 병원, 지하실 마취과 자기 병실에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많이 해줬습니다 그랬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것 중에 노자 책을 많이 읽게 됐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생이 분류 네가 나왔지만 네 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많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예술이랑 정말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술의 도구로서의 과학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서의 과학이 예술을 표현하는 눈으로서의 과학으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모네나 인상파의 그림들을 보면 인상을 그리는데 그 인상을 그리는 게 당시의 기차의 발전 때문이라고 그래요 기차에서 타고 지나가면서 풍경을 보니 디테일을 보는 게 아니라 인상을 그리게 되는 것처럼 저는 인간의 삶, 나가서 예술과 인간의 생각, 과학이 사실은 항상 하나로 붙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면으로 굉장히 즐겁습니다 다 같이 책들 보시면서 즐거운 생각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